빠듯한 생활비로 취업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 꿈을 꾸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준다는데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청년 배당을 시작합니다 면접용 정장 지원과 청년 취업, 창업도 지원하고 청년 공간도 만들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희망, 청년들이 김포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은 김포의 디테일로부터 시민행복,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